저 레드 두 개요. 레드 두 개. 아니 뭐 이렇게. 9천 원. 담배 끊어라. 담배 끊어. 알겠습니다. 안녕히 계세요. 이 녀석 고등학생입니다. 술집에서 대학생으로 훔친 거래요. 와 깜짝이야. 아니 법이 그런 걸 나보고 어쩌라고요. 그럼 왜요? 아 뭐 그 신분증 검사 뭐 그거 증명하시게. 아 근데 그 기억이 날뚱말뚱 그게. 너 기억날걸? 너 그때 파출소 갔다가 병원 갔다가 이거 막 부대 갖고 왔잖아. 대박. 그거 알면서 왜 물어요? 내가 왜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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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이 새끼야 너. 야 너한테는 그냥 편의점이에요. 그냥 담배 가게일지 몰라도. 아니 담배 잠깐 안 팔면 되는 거 가지고. 뭔 놈의 목숨 타려? 미치게 쳐봐. 뭐야 싱겁네. 끝까지 어서 보내줘. 아이씨. 아이씨. 하 점장 열나 치사하네. 힐 널 쓰냐. 당연히 알죠. 누나 안 마주치려고 일부러 점장 있는 시간 맞춰서 간 건데. 너 돈 많아? 때리면 경찰에 신고할 거예요. 담배가 편의점 매출 반이다. 그가. 감사합니다.